안녕하세요. 알쓸맥자 비난세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필스너그루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국내에서 맛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저번 시간에 해드렸으니까 해외에서 맛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가 독일은 되게 많이 갔었는데 상대적으로 체코는 재작년에 처음 가봤어요. 2020년 초반이죠.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처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스너그루켈 전문점을 프라에 있는 곳을 갔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프라에는 처음 갔지만 체코는 처음 갔지만 필스너그루켈을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마셔봤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적어도 국내에서 잘 서빙된 필스너그루켈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필스너그루켈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건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필스너그루켈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같은 회사에 있다 보니까 코젤까지 같이 마셨고 필스너그루켈 자체가 진짜 별로였어요. 딱 마시는 순간 어? 이게 뭐지? 개인적으로는 약간 산화된 느낌도 좀 있었고 아니면 조금 지났다는 생각이 좀 드는 전반도의 향미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꺾였고 풍부함이나 아니면 필스너그루켈만이 갖고 있는 상대적인 장점들 캐러멜라이즈드라든지 아니면 사추오브에서 올라오는 얼씨한 향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밋밋한 느낌이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필스너그루켈라고는 다르다라는 걸 느꼈고요. 근데 그거는 필스너그루켈뿐만 아니라 코젤에서도 느꼈어요. 코젤에서 느껴지는 향미들이 국내에서 한국에서 먹는 코젤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나와서 이제 그곳이 마지막 공식 일정이었기 때문에 그날, 그날의 공식 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나와서 같이 가신 분들이 숙소로 돌아가시고 개인 일정을 갖는 그 시간에 저는 다른 곳을 또 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그 골든타이거라고 불리우는 곳이에요. 이게 이제 국내에도 몇 번 소개된 곳인데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죠. 거기가 어디냐면 체코의 초대 대통령 하벨 대통령이 자주 갔던 펍 중에 하나고요. 그곳에서 빌 클린터 대통령과 함께 회담을 했던 곳입니다. 그 체코의 하벨 대통령이 그 당시 체코는 얼마나 좀 그랬겠어요. 약소국이었겠죠. 막 이제 리퍼블릭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 된 그런 나라였는데요. 그런 나라와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대통령인 빌 클린턴이 정사매담을 했었을 때 따로 이곳에 가서 맥주를 먹으면서 환담을 하는 그런 장소였고요. 그 얘기는 계속 회자되고 있죠. 국내에 출간된 그 번역서 맥주 책에도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역사적인 곳이에요. 여기를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여기는 이제 제가 따로 이제 모두 개인 일정하는 시간에 공식적인 일정이 끝나고 따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간다고 하니까 맥주에 관심이 있던 분들이 자기를 데려가달라고 해서 같이 갔던 기억이 있어요. 체코 시내 안에 있고요. 굉장히 딱 이렇게 딱 봐도 눈에 딱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래서 갔더니 이미 그 당시에 체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관광객은 진짜 거의 저희밖에 없는 모습이었고 자리가 한 군데가 나서 저희가 그때 갔던 일행이 한 4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가자마자 뭐 메뉴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필시노우르켈을 바로 주더라고요. 가자마자 바로 줍니다. 필시노우르켈 거품을 굉장히 두껍게 해서 필시노우르켈의 푸어링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필시노우르켈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스무스라고 해서 거품이 반 맥주가 반 세 번째 밀코라고 해서 밀크죠. 영어로는 거품으로 거의 다 따르는 그런 세 가지 푸어링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가서 밀코로 따라주세요 얘기하면 어? 너 맥주 좀 아네. 필시노우르켈을 마셔봤구나 하는 눈으로 쳐다봅니다. 뭐 한국에서는 그렇게 따라주면 한데 맞죠. 거품으로 다 채웠다고 필시노우르켈을 마시는 방법이고요. 이게 맥주를 마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고 필시노우르켈의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서는 거의 스무스로 따라주더라고요. 필시노우르켈 잔에다가 그때 필시노우르켈은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앉자마자 바로 그냥 중도 안 했는데 필시노우르켈 갖다주거든요. 그때 거의 밤이 좀 늦어가지고 많이는 못 마시고 많이는 못 마시고 한 두 잔 정도 마시고 일어났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서 먹었던 필시노우르켈은 달랐습니다. 같은 프라하라고 하더라도 또 같은 필시노우르켈이라고 하더라도 서빙 상태와 서빙하는 환경 사람 에 따라서 맥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고요. 그날 굉장히 재밌게 다행히 맛있는 필시노우르켈을 마셨기 때문에 재밌게 하루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코 공항에서 필시노우르켈를 따로 팔아요. 보통 공항 면세점에서 맥주 잘 안 팔거든요. 독일은 팝니다. 독일 면세점 가시면 독일 맥주 구입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패키지와 멋진 패키지로 돼있는 맥주들이 있고요. 뮌에는 뻔하고 프랑프트에 가시면 소르시라고 하는 맥주를 보실 수 있는데 고맥주는 사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콜두스가 13도 30도 50도 짜리까지 만드는 고도수를 만드는 양조장이거든요. 독일에서 굉장히 특이한 양조장이죠. 그 양조장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개무실을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맥주나 하면서 하지만 독일에서 굉장히 독특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맥주가 소울신데 그 맥주가 일반적으로 독일에서 구하기 힘든데 프랑프루트 공항에 가시면 그 맥주 패키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맥주는 보시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파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프랑프루트를 가본지 벌써 3년이 돼서 어쨌든 피스노루케를 체코 프랑프루트 공항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버전의 필스노루케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체코 주유소 휴게점에 가셔도 필스노루케를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되게 비싸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구매하시면 안되고 공항에서 구매한 필스노루케를 굉장히 재미있는 필스노루케를 많습니다. 특별한 패키지죠. 맥주 내용으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특별한 패키지들이 있고요. 저도 그때 많이 사와서 주유의 선물로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1리터짜리 캔이었나 700ml짜리 캔이었나 필스노루케도 있고 유리병으로 된 일종의 그라울러죠. 그라울러로 된 필스노루케도 있습니다. 필스노루케도 자체는 체코 에서는 굉장히 가치를 평가받는 체코의 자존심과 같은 맥주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지금은 아사이로 넘어가서 굉장히 아쉬운데 제가 만약에 체코 대통령이랑 다시 사올 것 같아요. 제가 돈이 많으면 아쉽습니다. 지금은 맥주가 아사이로 넘어갔어도 맥주 자체의 어떤 모습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주인이 일본 회사가 됐다고 해서 그 맥주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 그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맥주 산업에서는 굉장히 비일비재하거든요. 지분을 사는 것 물론 그 맥주 회사가 잘 되면 지분을 갖고 있는 모회사가 이득을 보는 건 맞죠. 그런데 그게 단순히 아사이라고 하는 아사이 산토리 이런 일본에서 시작된 일본 맥주를 불매하는 것과 런던 프라이드라든지 플러스죠. 플러스나 아니면 필수나 우르켈처럼 지분을 갖고 있는 일본 일본 회사가 그 회사의 대주주인 거죠. 전체 100% 갖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대주주인 맥주를 불매하는 것은 조금 구분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필수나 우르켈의 대주주가 아사이가 됐다고 해서 그게 일본 맥주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맥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본의 입김이 들어갔다거나 일본이 일본 회사가 거대한 영양력을 행사한다거나 그러면 모르죠. 그러면 맥주 본질 자체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불매하는 게 맞지만 그런 건 아니니까요. 하여튼 필수나 우르켈에 대한 추억이 나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맥주고 좋은 맥주고 라거 쪽에서는 라거와 A를 통틀어서 필수나 우르켈의 아성이나 품질이나 헤리티지죠. 결국 헤리티지의 문제예요. 맥주나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관련된 상품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헤리티지거든요. 국내 맥주 카스나 하이트도 역시 헤리티지를 쌓을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헤리티지를 못 쌓고 있는 거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필수나 우르켈 맥주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긴 하지만 그 맥주 갖고 있는 헤리티지들 이런 것들을 고민했을 때는 우리도 결국은 그런 것들을 쌓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고 또 맘대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백년기업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속가능성에 관련된 가치 이죠. 필수나 우르켈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거의 뭐 되게 많이 얘기를 했네요. 주절주절 자 오늘 얘기할 맥주는 젊은 필수너예요. 젊은 필수너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젊은 필수너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이 있죠. 이 책에도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요. 젊은 필수너의 오리지널은 라데베르거라고 하는 맥주예요. 라데베르거는 라데베르그라고 하는 작센 지역 필수너 필수너 지방이 별로 있지 않습니다. 라데베르그라고 하는 지역 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황금빛 나거죠. 독일 황금빛 나거 독일 필수너를 의미합니다. 이 라데베르거는 드레스덴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고요. 제가 3년 전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곳에 간 이유는 이걸 마시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냥 가서 우연히 마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코스 코디네이팅을 하면서 드레스덴에 가서 라데베르그를 마시러 갔고요. 지금 라데베르거는 빈딩이라는 회사에 인수가 됐어요. 빈딩은 프랑크프루트의 회사입니다. 빈딩 잘 모르시죠? 빈딩은 엄청나게 큰 회사거든요. 프랑크프루트에서 시작된 라거 회사고요. 이 빈딩이 라데베르거를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인수한 회사의 이름을 쓰지 않고 오히려 라데베르거의 이름을 대표 그러니까 회사의 대표 이름으로 바꿨죠. 그렇죠? 이게 헤리티지죠. 헤리티지. 내가 그 맥주를 인수했지만 빈딩이 아니고 라데베르거를 그냥 회사의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사용하고 있고요. 오피셜하게. 그래서 이 라데베르거는 이 드레스덴에도 당연히 있지만 저 멀리 반대쪽에 있는 프랑크프루트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크프루트에 저희가 원래 처음에 갔었을 때 여행 제가 코딩에 있었을 때 라데베르거를 견학을 하려고 했었어요. 실제로 거기 대표랑 다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때 코로나가 한국에 터져가지고 외부 손님 전면 폐쇄 외부 손님한테는 절대 공장을 보여주면 안 돼. 폐쇄가 내려져서 제가 못 갔거든요. 정말 정말 너무너무 아쉬운 순간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프랑크프루트에는 라데베르거 회사를 특별 아마 견학을 했었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크래프트 맥주 또 같이 시음도 하고 브라우팍툼이죠. 브라우팍툼 독일의 대표적인 크래프트 맥주고 이 브라우팍툼이 라데베르거 산하에 있습니다. 라데베르거의 마이크로 브로리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 브라우팍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하여튼 뭐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이 드레스덴을 가면 이제 뭐 다른 맥주들도 있는데 그중에서 라데베르거가 단연 많이 팔리고 있고요. 이 필스노 우르켈의 발명 등장에 자극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독일에서도 방향을 정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밝은 색 라거가 가능하구나.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라거의 방향 그리고 영국의 에일과 대항할 수 있는 스타일은 밝은 색 라거다. 그 당시 독일의 여러 맥주회사들이 생각을 방향을 잡았던 것 같고요. 그만큼 필스노 우르켈의 등장은 굉장히 큰 센세이션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젊은 필스너의 등장은 그 몇십 년 뒤에 좀 등장합니다. 필스노 우르켈의 1842년에 처음에 등장한 것에 비해서 라데베르건은 1872년에 2년에 처음에 등장하죠. 한 30년 뒤죠. 생각보다 꽤 텀이 있어요. 그만큼 양조학 혹은 양조에 관련된 여러 과학들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이제 막 성장할 때 뭐 효모나 그리고 물의 성질 같은 것들이 본격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이후에나 이제 내가 원하는 맥주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아마 독일의 물이 경수였기 때문에 이 밝은색 라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왜 시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필스노 우르켈를 보고 나서 밝은색 라거를 만들어보고자 했지만 물의 조성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거든요. 저번에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의 경수는 밝은색 라거를 만들기에 적합한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 실험을 거쳤을 것이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경수 중에서 일시적 경수 탄산경수와 연구적 경수 비탄산경수가 있는데 경도죠. 비탄산경도가 있는데 탄산경도를 갖고 있는 물은 끓이면 연수가 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중탄산염과 결합을 하면서 탄산칼슘화 되고 그로 인해서 알카리도가 떨어지면서 연수 pH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연수화가 되면서 밝은색 몰트를 사용해서 밝은색 라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마 1842년 1872년 30년 사이에서 30년 사이에 그런 과학적인 화학적인 물에 대한 조성들이 실험적인 결과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밝혀지게 된 거고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독일에서도 밝은색 라거를 만들게 되죠. 이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밝은색 라거에 똑같이 필스너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만큼 필스너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얼마나 당시에 밝은색 라거 페일라거를 대변하는 이름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젊은 필스너라고 하는 이름으로 맥주를 출시하게 되죠. 그리고 이 라데베르거 1872년 이니까 독일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예요. 그냥 우리는 1872년 이니까 넘어가지만 독일 통일이 1871년 되거든요. 즉 독일 통일이 막 이뤄지고 난 이후에요. 이 시기가 그리고 독일 통일을 누가 시켰죠? 비레름 1세와 그 다음 비스마르크가 있는 프로이센이 시켰잖아요. 그 위치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드레스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데베르거 맥주를 누가 좋아했느냐 그 유명한 비스마르크가 좋아했다고 합니다. 라데베르거 홈페이지 가면 그런 얘기들을 쓰고 있고요. 또 비스마르크의 모습을 같이 자신들의 맥주와 올려놓고 있습니다. 비스마르크 우리 잘 모르죠. 처리 대상으로 알려드리지만 독일에서는 독일 제국을 만든 통일 독일을 만든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상징적인 사람이고 자랑스럽게 비스마르크의 모습을 라데베르그가 같이 연결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스마르크의 맥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라데베르그 쪽에서 젊은 필스너라고 하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니까 누가 발끈하냐면 필스너 우르켈에서 발끈을 해요. 왜냐하면 필스너 우르켈의 입장에서는 필스너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우리 필젠 지방의 맥주라고 하는 뜻인데 독일 너네가 필스너라는 이름을 갖다 쓰면 안 된다 하고 그 뒤에 솔직히 우르켈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필스너 우르켈 오리지널 이라는 뜻 있잖아요. 그 당시 독일과 보헤미안 공화국 체코 공화국 보헤미안 왕국 체코를 비교하면 보헤미안 많이 위세가 떨어진 어떤 그런 시기였고 독일은 본격적으로 유럽의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맥주적으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독일 쪽에서는 이런 필스너 우르켈 쪽의 얘기를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때 썰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안하다 하면서 필스너가 아니고 필스라고 불러도 되겠니 했을 때 그건 괜찮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젊은 필스너 혹은 젊은 필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맥주 일반적인 독일에서 펍에 갔었을 때 필스너라는 이름보다는 필스라는 이름을 더 많이 써요. 독일의 비너도 마찬가지고요. 들어가서 맥주집에 들어가서 메뉴판을 펼치면 제일 먼저 보이는 맥주 스타일이 맨위엔 라거 두번째는 필스 세번째는 바이스 혹은 바이젠이거든요. 맨위엔 라거는 헬레스를 의미를 하고요. 두번째는 필스가 바로 필스너 입니다. 그러면 젊은 필스너와 보헤미안 필스너 체코 필스너의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고요. 일단 독일 필스너 의 특징은 향미적으로 먼저 봤었을 때 호배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몰티에서 올라오는 느낌이 굉장히 미미하고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호배서 오는 샤프함 그리고 약간의 꽃과 같은 향들 그다음에 건초 같은 느낌들이 좀 있고요. 강하진 않죠. 라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그런 힌트들이 상대적으로 체코의 필스너보다는 더 있습니다. 바디감도 더 가벼워요. 알콜 도수는 비슷하고요. 쓴맛이 조금 더 약한 느낌은 있습니다. 독일 필스너는 조금 더 드라이하죠. 드라이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샤프하고 드라이한 느낌. 체코 필스너 보이미안 필스너가 몰티에선 느낌들이 좀 있고 전반적으로 바디감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느낌 부드럽다는 느낌이 있으면 젊은 필스너 같은 경우는 샤프하고 드라이하고 몰티에서 오는 어떤 향들이 없고 홉에서 오는 느낌들이 조금 더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조금 더 드라이하고 날카롭다. 체코 필스너에 비해서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테이스팅에서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죠. 이런 것 차이점들을 알고 구분하시면 구분은 가능하실 거예요. 홉도 좀 다르죠. 체코 필스너가 대부분 사찌 홉을 쓴다고 하면 독일 필스너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주종인 할러타오 슈팔트 같은 노블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얼씨한 느낌보다는 약간 꽃과 같은 느낌과 건초 같은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런 점이 좀 다르고요. 국내에서는 최근에 독일 필스너가 굉장히 구하기 힘든 맥주가 됐어요. 별로 없습니다. 크롬바커 정도를 제외하고는 몇 개 더 있긴 한데 금방 사라졌다 들어가기도 하고 좀 마시기가 힘든 맥주가 됐어요. 옛날에 많았거든요. 독일 필스너의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하면 비트부르거 벨틴스 같은 맥주도 있고 바르슈타이너 최근에 수입되고 있는 바르슈타이너 같은 맥주도 있죠. 독일 필스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독일이긴 하지만 동쪽에 있는 드레스덴이나 아니면 작센 지역의 독일 필스너를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렸고 북독일 쪽으로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베르 브레멘 같은 백스나 그런 맥주들을 보면 또 이쪽 동쪽에 있는 젊은 필스너랑은 조금 다른 느낌을 갖습니다. 독특한 향이 있어요. 정확히 얘기를 드려야 모르겠지만 그래서 같은 젊은 필스너라고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르다. 예버 같은 경우도 그렇죠.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독일에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벨틴스나 비트브루거 같은 맥주들 그런 맥주들은 특별할 것 없이 무난한 향미를 가지고 있죠. 프랑프루테 맥주 빈딩 같은 경우도 무난한 향미를 갖고 있고요. 마시기 쉽고 물처럼 마실 수 있는 공동님이 좋은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카스나 하이트 버드와이저 처럼 아메리카 어드정태라고 같은 가벼움은 아니에요. 확실히 비터함이 아이비를 따지면 한 30 정도 30에서 35 사이 정도 의 맥주들이 많고요. 향미적으로도 호프향이 조금 더 올라옵니다. 제가 드레스에 마셨던 라데베르거도 마시기 편한 맥주였고 하지만 굉장히 드라이하고요. 그다음에 약간 건조화 같은 호프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드라이하면서 샤프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전형적인 젊은 피스너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길게 써놓고 있는데 중간에 보면 보헤미아 피스너가 던진 고리에 발이 걸려 넘어져 있었다. 이 아름다운 황금색 맥주의 인기는 특히 보헤미아와 인접한 작센 지방으로 번졌다. 드렉스틴 교회 지역인 라데베르크의 양조업자들 우리는 피스너의 성공에 들떠 동업관계를 맺고 1872년 라데베르크 양조장을 만들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1872년 이죠. 좀 늦었어요. 그죠. 피스너 오르키리핑에서는 최초의 젊은 피스너가 바로 이 라데베르거 피스너 혹은 라데베르거 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데베르거 같은 경우는 한국에 깔려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트부르거 벨틴스 라데베르거 이거 국내 마트에 4캔에 만원에 굉장히 쉽게 살 수 있었던 맥주였고요. 퍼베가도 역시 아주 쉽게 먹은 맥주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진짜 아쉽죠. 진짜 아쉽습니다. 이러미 맥주를 팔 때 아까 말씀드린 헤리티지 같은 것들을 같이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없이 그냥 만원에 캔에 푸니까 밀렸던 것 같고요. 특히 라데베르거 진짜 아쉽죠. 마케팅을 마케팅을 필수는 우르켈처럼 대대적인 투자를 하면서 진행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칼스버그나 하이넥캔 필수는 우르켈과 견줄 수 있는 맥주인데 수입사가 그런 것들을 잘 못했어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다시 수입이 됐으면 좋겠는 그러나 성공 보정 못하는 그런 맥주로 볼 수 있고요.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입맛이 예민한 사람이 마셔봐도 젊은 필수너는 체코 필수너는 비교해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냥 드시면 차이를 느낄 수 없죠. 이 열분색의 라거는 기본적으로 청량하고 메가향이 진한데 아니요. 저는 메가향이 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젊은 필수너는 메가향이 상대적으로 체코 필수너보다 없습니다. 독일 본인의 필수너의 바디와 색조는 다소 가볍고 연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역의 곡물과 효모 여러가지 요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네요. 체코 필수너는 토종 품종의 사츠홉에 의존하는 반면에 젊은 필수너는 꽃향 여기도 꽃향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꽃향이나 초록색의 펄과 같은 노블홉 들인 어떤 할러타우나 스파이시한 섬세한 슈팔트들로 만든다. 그렇습니다. 약간 독일 필수너는 약간 그레이시한 느낌도 좀 있어요. 체코 필수너와 젊은 필수너를 구별해낼 수 있을지 걱정하지 말 것. 결국 이 두 맥주는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을 공유하니까 두 스타일 모두 마시기 끝내준다는 것. 그냥 마시면 구별하시기 힘드시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독일 필수너와 체코 필수너의 차이점들을 알고 드시면 그 차이점들은 느껴집니다. 물론 생맥주 같은 경우는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통해서 맥주 스타일을 구별한다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쉽지 않아요. 맥주의 상태 맥주를 서빙하는 환경 온도 뭐 이런 것들에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많이 필요하고 트레이닝을 충분히 했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죠. 자 뒤에 맥주 소개를 보면 프리마필스와 라데베르그 필수너가 있는데요. 둘 다 한국에 다 있었던 맥주고요. 특히 프리마필스는 빅토리라고 하는 회사예요. 미국입니다. 미국 회사고요. 한국에 있었죠. 대표적인 미국의 크래프트 필수너로 수입이 됐던 맥주인데 금방 사라졌고요. 왜냐하면 일반 대중들이 마셨을 때는 프리마필스나 독일의 필수너 와 크게 차이점이 없었거든요. 프리마필스는 비쌌으니까 당연히 한국 시장에서는 조금 버티기 힘들었을 것 같고 라데베르그 필수너 같은 경우는 4.8도고요. 4.4에서 4.8도입니다. 필수너는 라데베르그는 필수너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독일 최초의 양주장이고요. 맞죠. 작센 지방의 프리마필스 아우구스트 왕가가 열렬히 지원해 주었다. 라고 합니다. 라데베르그 양주장이 여전히 이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이곳에서 생산하는 황금빛 맥주는 스파이시지한 향과 달콤한 향이 번갈아 나는 복합적인 허브 아로마를 풍기고 밝고 자극적인 풍미에 순한 쓴맛이 살짝 치쳐간다. 라고 하네요. 라데베르그가 세상을 움직이지는 못하겠지만 바에서는 믿을만한 옵션이다. 바에서 팔면 드셔보셔야 하는 맥주입니다. 특히 맥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드셔봤으면 하는 맥주 이긴 한데 지금 국내 맥주 환경에서는 더 이상 마셔보기 힘든 그런 맥주가 됐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한 시간이 다 지났네요. 왜 이렇게 시간이 나머지 얘기들과 그리고 젊은피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맥주 드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코로나가 끝나면 독일 작센지방 가셔서 라데베르그 드시고 그 옆에서 조금만 가면 체코거든요. 프라하나 필전에 가셔서 필신 오르키를 드시면서 두 맥주의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재밌는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인생에서 뭐 이렇게 먹고 살고 놀아야죠. 이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닌가? 아닌가? 하여튼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많은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좀 행복한 인생을 풍부한 또 인생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거는 마이복 헬레스 아메리칸 라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계속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hotel 롤